한번 잘 싸워봐 잘 싸워봐서 이길 수 있으면 이기고 안되면 나한테 맡겨라 가자 고다 회장을 구해라 이웃집 동네인데 내가 와서 다 해결해줘야돼 내가 뭐 요로지아야 해결사야 뭐야 좀 먹을까요? 형? 어 이거 경험치 조금씩 주네 사다 놓고 이런거 먹으면 되겠다 빨간색을 줘야지 그리고 지금 빨간색이 87이 됐어요 우와 음 찍을 수 있다 어 이거 아닌데 아 감사합니다 변선스왱 도발 도발 이거 뭐야 아 맨손을 때 밑으로 누르면 히트게이지 죽죠 어 1대1해서 좋겠는데 좋아 또 히트액션이 너무 없어요 근데 그거 적어도 잡고 그 가운데서 바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 아 두는 게 이런 거 말고 아 지금 뭐 찍을 수 있는 게 없네 몰라 일단 일단 모으자 끄아아 괜찮다 괜찮아 우와냐 마지막 했죠 꺼지자 허허허헝 존나 아프겠다 어디지? 밑에 구네냐 칼이다 칼 오호우 선 이 짜식 칼내놔, 칼! 하나, 둘, 셋! 잡고, 여기서 이렇게! 우와! 꽤 세다 후후! 교착 좋아 뒤로 뒤로, 잠깐만 케이스 스웨이를 배워도 이상하게 응용이 안되는데 계속 이럴수도 없고 막았다 갑자기 게임이 존나 끊겨 자, 이거 죽자 아니, 너 말고요 옆에 그거 죽자 목도 죽으라고 알았다, 맨손으로 싸워줄게 그래, 이런거 끝까지 맞아줘야지 맨날 아까전에 이상하게 그전에 박더라구 됐다, 드디어 제일 피 많으셨어, 너다 쎄네 이걸로 하니까 좀 쎄네 이거 못잡나? 꺼져봐 이거 안잡아지네 어, 다잡았고 다음 무기 필요없고 잠깐만, 이거 들고 가자 이거 들고 가야겠어 가능한가? 아, 버려버려 아 어, 이게 제일, 아까 엄청나게 비싸다고 한거 그거 아니야? 왠지 느낌상 몇억 할거 아, 사라졌어 아, 사라졌어 아 짜증나네 어 안사라졌네 뭐야, 한 번이 끝나 아 아 아 아 니가 제일, 제일 잘 싸우는구나 아 이렇게 되면 저 얼굴이 1대2를 할 수 있다는거 잠시동안 흠 흑 빠져나와 빠져나와 와, 스웨이 너무 짧다 뒤로 했는데 나는 흠 음 이름이 마츠시마야 마츠시마 걔 아닌가? 데스노튼이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들고 와야지 이용할 수 있는거 다 이용해라 아, 떠버렸어 문 열때 그냥 몸으로 밀면 되잖아 어 먹일거야 후 더 큰일세 더 파기하자고 와우 아 죽였는데, 칼은 안좋아 칼은 바로 부서져버리네 아, 이거야 토토토토토토토 해봐 아, 이거 원래 히트액션에 쓰면 한 방인데, 히트액션 이거 미친거 아냐, 이거 좀? 하하하하 미친거 아니냐고, 너무 아깝게 있는거 아냐 이거? 우와 금강불계다, 금강불계 안녕하세요 아, 이게 무적이 없네, 스웨이에 당연히 스웨이하면 피해질줄 알았더니 뭘 먹고 그렇게 단단해 너 고다리우즈보다 더 센거 아냐? 니가 배장해라 하하하하 아, 진짜 하하하하 야 핫 여기여기여기여기 피하고 일로와 누구? 헉 어디있어 이거 못들어? 아 어 감옥빙 아하 진짜 열받는데 와아 또 해봐 아 또 얘네 들, 들거 가져오자 아 없구나 아 정말 뭘겠네 흥rupt 흥흥후흥흥흥흥흥흥흥 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ق 예흥흥흥흥흥흥흥흥 흥흥흥흥흥흥h 바뀌겠네요 이거? 안되는군요. 아 뭐야 하지? 맞았다 이거. 아... 이거 더 빨리 해야 돼. 이거 캔슬 스웨이 맞아? 캔슬이 너무 늦게 됐는데? 빨리 돼야지. 죽을 때 죽여. 내가 먼저 죽일 수 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나오Carがなされた...? 아하, 저런 애가 다 있냐. 막혔어. 1명의 1번을 한 눈 바로 왜 안 떠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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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왑왜왜왜왜왜왜왜왜왕왕왕왕왕왕왕왕 칼칼칼 칼로 먼저 죽여. 아 네! 칼내나! 없어! 도망가! 아니 여기서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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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칼이 있었네? 좋아 흠 흠 흠 어? 갈극이! 오! 제일 잔인한 거 전자기도 있었죠? 그래 그렇게만 하라 말이야 아니 이렇게 말고 싸우고 있을 때는 공격하지 말라고 옆에서 맨어 지키자 와 이걸 주먹으로 부숴 미치 하긴 뭐 동물조차 상대가 안 되는데 뭐 설마 이것도? 아니 아니구나 이것도 부수는 줄? 어 이런 데가 있었나? 어... 칼! 칼! 아닌가? 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칼 던지는 놈 너무 많네 와 오zt 그만해 어 이형 한 대 맞췄다 가레이스 라이커스 어디를 또 가야 돼 또 칼인데? 아 비했는데 놀렸는데 진짜 반응 쳐 느리네 와 이거 안 피해지냐? 얌 어? 성광탄 어 잠깐 성광탄 이것보다는 수류탄이 더 좋지 않나? 뭐야 성광이니까 괜찮아 왜 털 이거 이거 아 성광탄 이것도 기적이 있네 아 뭘 주워 죽으러 가야 되지? 이거 내가 먹어 이렇게 됐어 됐어 내가 가졌어 내껍니다 아이야 골프채 내꺼다 그리고 이걸 주는거지 우와 좋아 잘 가 잘 가 미친거 아니야 쟤 뭐하는 놈비야 아니 쓰러탈 맞았는데 무슨 개 더러 하이 같네 와 무슨 스트로탄이길래 으흐흐흐 왜 으흐흐흐 소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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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 치 치 아 맞았다 아 죽을 줄 알고 끝까지 때렸네 음 좀 깔 깝시다 지금 경험식 좀 많이 먹었나? 아니군요. 빨간색 너무 없네. 바로 잡아! 아, 방금 떴는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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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잡아? 우와, 니키. 나리에 싸. 진짜 캔, 스웨이 너무 잘다. 와, 스웨이 진짜 잘다. 제자리야, 제자리지. 완전 제자리 수준. 일로와. 하나, 둘, 셋. 어, 풀었어? 막아. 잡고, 하나, 둘, 셋. 풀어. 안 풀어? 한 대 그만.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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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꺼지자. 아, 그걸 도중에.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잘 안 쓰네. 잡고. 아자! 피했어. 우와. 가드블룸. 피해야지. 하하. 제복인드. 잡아, 잡아, 잡아. 우와, 그걸 피하네? 잡기 안 돼, 잡기 안 돼, 잡기, 잡기 하면 안 돼, 잡기 하면 안 돼. 뭐야, 이거. 허무하잖아. 대기요? 헛!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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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까. 아, 지금 그만 좀 해, 얘는 진짜. 아, 재미없어,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게 뭐냐고, 진짜. 무기 극으로 잡아요. 메카겐과 일어나야지. 엄마야! 안 떠. 안 떠, 안 떠, 안 떠. 무기 극이 안 떠. 가까이 가도 안 떠요. 이 자식아. 아, 맞아. 이걸로 하자. 후자! 아니,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생쇼 잘 봤지? 아하, 고맙습니다. 인사 한 번 해주고. 이번엔 제대로 피해야지. 제대로. 제대로. 후자! 안 통해. 시겠네. 후아! 어, 여기다. 좋아. 이거 꼭 해야 돼. 총 가지고 있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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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모. 그렇지, 기 있어야 되네, 이거. 장돌 위의 파 Trainer Benedictine krit. 야, 간다. 그걸 못 맞추냐? 바로 앞인데? 럭췍한 해서. 아, 뭐야. 장들 위에 떨어지는 거 아니었어? 아... 됐습니다. 아, 뭐야. 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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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봐 저기 총 있는데. 지금 스키텍션이 두가지 밖에 없어요 2웨이 사도 많네 일단 한번빨 잡아 먹고 야 쿠라타 쿠라마인줄 알았는데 총 죽이고 총 트우고 아 한발이야 아 땅이야 한발 하지만 한번 더 있다니까 뭐가 있느냐 번지 초반에 이렇게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의미없게 말이야 시간만 가고 아 왔다 오호 오호 저기 또 뭔가 있다 먹을거다 오호 어 어 총 총 총 한개 부식 자동권 총 좋아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에서 쉽게 쉽게 갔다구요 난 레벨업 안하고 온거야 지금 어 어 빵야 아 빵야 그거 말고 세모빹야 피해 하하 하하 참발이거든 저것도 안 막아지네 저걸 어떻게 쉽게 가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나 단단한데 말이야 뭐 그 공격력 한 두개 찍어가지고 될 수 있는 애들이 쏘진 않은 것 같은데 물론 그건 뭐지 히트의 시간을 배웠다면 말이 다르겠지만 아들놈이 큰 체스다 당신 부하들 괜찮더라? 잘 싸워 아니야 아직 전작보다 퇴하했다고 보기 힘든게 좀 더 잡아야 돼 지금 기술이 거의 초반이라서 그래 사실상 스웨이드 완전 제자리 수준이라서 거기다 쳐먹고 그래 네가 졌으니까 알았다 알았다 여기서 싸우는건 두번째네요 개머리랑 싸우다가 그 공격력을 배워드리고 회사는 도저형과가 소통할 수가 없는 것 이 사과는 절대 안가시지 않으세요 뭐 너희들을 다오시니 다가서 차가워 그 얘기는? 해볼까? 네. 그 부분의 이유는? 결정해야 할까? 초반에 싸우기 때문에 예전에 용과 같이 리메이크하기 전에 2에서는 얘 정말 쉬웠거든. 왕국은 바보였는데 여기선 과연? 아 근데 얘 진짜 방울 엄청 강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예전에는 극원에서 대머리랑 싸울 때 엄청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하죠? 와... 스웨이 도중에 방어가 안되는게 참... 와... 뚫어버려? 야 이제 끝까지 때리지마. 끝까지 때리지마. 끝까지 때리지마. 세 번? 오케이. 한 번? 두 번? 어우 그거 한 번. 어... 어... 날라가 오... 세다. 와... 아... 저거 슈퍼하모야 저거. 아... 마. 안 돼 저거 하지마. 아 그냥 막아주네 이거? 뭐야? 야. 예예예예예예예예. 아 저거 잡기구나. 알겠어? 와... 스웨이는 안 할래. 스웨이 하니까 더 맞아요. 스웨이 하면 처맥까? 스웨이 하면 처맞아. 아... 피하고 이거는... 시웨이 제자리라서 무조건 처맞아. 어? 내가 왜 했지? 어? 습한 적으로 했어 그냥 막아 막내게 더 좋다 막내게 더 좋다며 아, 오케이 아, 저거 그만 써, 너 저거 왠지 뚫릴 것 같은데 지금 잡아주자, 아, 안 잡아줘 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으흐 막아 어? 아, 네 번이었어 잠깐, 일단 먹자 어? 많이 채워주는데, 이거 어? 지금이다 형이 몇 줄이야, 너 저거 그거였구나 함정이었구나 와 여섯 번 너 나처럼 콤보가 있네 콤보가 있어면서 나처럼 와 저걸 피했어? 뭐야? 집중! 하자! 오, 쎄 보이는데? 맞았으면 더 쎄졌다! 하자! 쎄 뭐! 아, 바로 일어나! 호호! 재밌는데? 재밌는데? 재밌는데, 자식아? 아, 진짜 호돌이 있었으면 이 쎄 밥이었는데, 이거. 막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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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갑자기요? 튀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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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끝까지 때리지마, 이 때 갑자기! 어. 쎄 됐다! 아하! 음? 음? 그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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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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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그네가 기모이니까 정말 좋네. 하자! 아, 야, 와, 이 히트 액션 못쓰겠다. 바로 일어남. 강제기상이야. 헉! 아, 이거 안풀려요, 이거. 풀은 게 없어. 리킥 두번. 아, 피했는데. 아, 치. 메롱. 메롱, 메롱. 잡고 싶으면 잡, 잡오던가. 우오오! 나가. 핫, 핫, 핫. 안 보여. 하아간힐. 오우. 오우. 모이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당일이 맞을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했는데. 맞았는데, 그래도? 이 녀석. 패턴 정 끝인 것 같은데. 그 아니네. 하하하하하. 저 이거요. 야. 야. 아하. 아하. 와. 우와. 초 Dion을 열게 Kayhan 초 Dion을elli할 줄 왜 이랬을까요? 마지막까지 하지 말라고 피벗자 꽤 어려운데? 특히 저거 잡는거 내가 너무 회피를 나를 너무 믿는 것 같아 회피가 만능이 아니라고 습관적으로 내가 회피를 하는구나 이미 옛날 그 예전 용과 같이 시리즈를 해본 바가 있어서 너무 회피를 나중에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 스웨이가 길어지니까 지금은 회피가 별로 안좋거든요 저거 진짜 와 마주 뱉다 응? 피했어 두번 세번 위버 으위버 소방 그릇 우 응? 단 그 도움이 RP 잠시, 오, 오, 오. 오, 오. 옛날에, 옛날에는 나는 그거 모아서 하는거 아직, 아직 미숙지가 않아. 아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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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하! 피했다! 와우. 나는, 나는, 너 그거 할때가 제일 좋구나. 아하. 안 보입니다. 와 뚫었어 그거를 어디까지 밀려내 오 됐어 승기 이겼네 끝나네 무릎팍 무릎팍팍 와우 저 정도면 죽었어야 되는 거 아냐? 어 방금 근데 알려주신 초반 컴보 그거 하니까 맞는 거 같은 기분도 들고 흠... ...많아 아직 승부가 끝났어 내가 대단한 승부가 싫어 나이구... 너는 다이고도 했다 그렇네 아이가 강해 다이고가 체력을 조금더 못 깎았다 누군가가 죽을때... 승부가 끝났어 흠... 기억해 승부가 아직 끝났어 승부가 끝났어 아... 승부가 끝났다 승부 развe 승부가 끝인데... 승부 Cristian 승부가FL 승부의 최재환 승부의 최소기 승부의 최소기 승부가 엥지 승부의 최소기 승부의 최소기 승부의 최소기 승부를 끊겨 도망을 안가 키루가 도망을 안가 너무 당당하게 잡아갈테면 잡아가라 이건데 그러니까 잡히지 그리고 나한테 다 덤탱이를 씌우는거죠 또 깜빡 들어가나 또 깜빡 들어가나 또 깜빡 들어가나 또 깜빡 들어가나